작별이 너무 빠른거 아니야? 작별이 안전벨트 쌓여 습득습 나면 작별이 좀 빠른데? 지금 100% 신혼여행 가도 이럴거야 여보 안녕 어 자 아 여보세요 저는 박지성입니다 기상미션 모닝골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너무 시켜줘 나 미션이 1분이 더 좋은데? 지금 기리뽀신데? 어떻게 생각이 날까? 어 뭔가 무슨 말이죠? 오늘 시작되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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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설명 못해도 내 맘이 그래 난 죽어버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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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넷 아아악 에 Web 아 아아악 루우 kidnapped 운 아아악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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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 갔어요? 일어나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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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헐.. 잘 잤어? 오빠 이거 안 끼고 그냥 한다고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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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헬멧 어디갔지? 아니 아무리 피곤했다고 했지 저거 미래가 없지 저거 그냥도 아니고 저거 지금 다 빠진거 아냐 저거 좀.. 아.. 정말 쟨 대단하다 공수여! 안 일어나? 야.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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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.. 지효는 또 너무 촬영을 하늘에 잠을 자서 재우는 게 나아 나중에 이길래 야.. 야 오늘 진짜 잘 지면은 더 잘 되는 거기도 해요 아니.. 안 이.. 안이.. 아.. 그렇지.. 그는 안이.. 안이.. 그가 안받지 아.. 이렇게.. 아니..